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도사 아놀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남자의 3대 운동. 자,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근육 중의 하나가 가슴. 가슴 근육. 자, 근데 가슴은 포조분으로 어깨랑 삼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슴 운동, 푸쉬업 한 가지만 하셔도 어깨랑 가슴은 돼요. 그 대신 운동을 할 때 가슴을 최대한 움직이는 듯합니다. 자, 그럼 푸쉬업 먼저 합니다. 자, 푸쉬업. 자, 밀 때 가슴을 쭉 밀어주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렇죠? 쭉. 자, 푸쉬업 하시고요. 푸쉬업 몇 개 정도? 100개. 자, 두 번째. 남자는 뭐죠? 등. 남자는 등. 자, 등 운동의 가장 큰 메카가 턱걸이에요. 그래서 턱걸이를 하시는데 만일에 안 되면 점프해서 버튼 운동입니다. 다시 천천히.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오우. 오우. 그러면 이런 등. 오케이. 그래서 등 운동은 욕심 부리지 말고 50개. 100개. 푸쉬업 100개 50개. 마지막. 로망. 섹스 팩. 가장 기본적인 운동. 크런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크런치. 자, 그냥 바닥에 편히 누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고정시켜요. 그 상태에서 복부만. 너무 많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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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운동하시면 남자의 로망인 상체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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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